수요일 사진 속 제주다시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이제 제주 여성들이 할머니가 된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조잘조잘 걷다 보면에서도 나왔는데 역시나 봄에는 또 고사리 캐고 봄이 아닐 때는 다른 일 하지 라고 하시잖아요. 일을 정말 부지런하게 찾아서 하는 게 바로 이 제주 여성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또 이렇게 이어서 사진을 보는 거겠죠? 네네. 지난주에 밭일하는 사진 보셨는데요. 오늘은 바닥일하는 제주 할머니 사진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역시나 등에 짐을 잔뜩 찍고 바닥을 걸어가는 모습인데 보니까 의상이요. 두 사진이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필름 보니까 왼쪽 사진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있더라고요. 두 사진에 나오는 저 구동 메고 걸어가시는 분이 같은 분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의 상황을 그려봤는데 먼저 왼쪽 사진 보시면 멀리 바닷가에서 구동 찍고 걸어가시는데 그 순간을 아버지가 딱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찍으셨고요. 그리고 후다닥 옆으로 저분 옆으로 뛰어가셔서 오른쪽 사진을 가까이서 찍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고는 분명히 아버지가 말을 걸었을 텐데요. 뭐 잡으래 감수가? 하고 물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아버지한테 여쭤보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저분이 지팡이도 짚고 허리도 많이 굽은 걸로 봐서 할머니신 것 같은데 바당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했는데요. 그것에 말해주는 바당이라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죠. 와 물속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뭔가를 이제 줍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역이나 톱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의 설명을 보니까 왼쪽 사진은 남원에 있는 조랑개 원인데 원 안에 있는 감태를 줍고 있다고 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하돌이 흰 모살계라는 곳에서 파도에 밀려온 우미나 미역 같은 바다풀을 줍고 있는 모습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미나 미역은 곧바로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황금 가치가 있는 바다풀을 번난지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번난지가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오른쪽 사진에 비슷한 아버지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도 보시죠. 각각 다른 분이 찍은 세월이 지금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사진인데 작업하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낯 들고 바다풀을 뜯는 모습이고요. 저 햇빛 가리개 모자도 더 똑같이 쓰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자세도 그렇고요. 왼쪽 사진에 저 자루가 긴 낯을 아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도 살짝 옆에 낯 들고 바다풀을 잡고 계신데. 두 사진 다 일하시는 곳 가까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보면서 난 언제 저렇게 가까이서 할머니 일하시는 모습을 허락받고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공격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당 일하시는 사진 더 보실까요? 왼쪽에서 지금 죽고 있는 거. 혹시 우뭇가살이 아닌가요?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미라고도 하죠. 우미는 금채기가 있고요. 허락된 날만 따는데 그것은 허채기라고 하죠. 왼쪽 사진은 월정리의 우미를 허채하는 날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할머니 저 뒤쪽으로 작게 트럭 같은 거, 경우기와 트럭이 보일 텐데 할머니가 허채기에 허리에 구덕을 차고 이걸 채취하면 그것을 실어나르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설명을 듣고 오른쪽 사진 보니까 왼쪽 사진처럼 이분도 허리에 구덕을 차고 바다 바위에서 뭔가 캐고 계신데요. 그 오른쪽 사진 저 뒤쪽에 보시면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도 보이죠? 점점점 보이실 텐데요. 젊은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갈 때 할머니도 그때를 맞춰서 나와서 우미를 채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할머니들은 물질을 못하드리는 나이가 되더라도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포구에서 일하는 할머니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보실까요? 왼쪽이 이제 어구를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또 오른쪽은 물고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사진 다 1970년대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길가에 앉아서 낚시를 가지런히 노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물코에 걸린 물고기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닥에서도 할머니들 하시는 일이 많았던 모양인데요. 물론 제주 할머니들이 모두 이렇게 사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주에 보셨던 밭일도 오늘 보셨던 바닥일들도 우리 할머니들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오신 것 같습니다. 또 제주 할머니 일하는 모습 있는데 그것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완성하면 오른쪽 사진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걸 푸는 채라고 하는데요. 푸는 채 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보통 키라고 하죠? 오른쪽 사진에 있는 키요. 예전에 그 오줌을 이불에 싸면 뒤집어쓰는 그 키. 소금 받으러 가든. 이 푸는 채의 재료는 차풀 줄기라고 하는데 왼쪽 사진에서 그 줄기를 좌우에 엇갈리게 엮어서 만드는 모습이고요. 이걸 이제 곡식 올려놓고 쳐 올리면 쭉 정의가 날아가고 곡식 알개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사진 보면 웬만한 도구는 직접 저렇게 만들어서 쓴 것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또 방에서 앉아서 일하는 제주 할머니 모습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역시나 이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여건 내내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저 물건이 이제 바구니처럼 짰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간 게 모양이 좀 특이해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왼쪽 사진에는 할머니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양반이 쓰던 갓을 만들 때 그 갓 모자 밑부분에 둥글 넓적게 만든 것. 그걸 양태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양태 견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사진에 양태판이 보이고요. 양태판 밑에 받치는 구덕이 양태구덕. 그것이 바로 오른쪽 구덕 사진입니다. 저 그 덕에 양태판을 올려놓고 양태를 짜는 것이겠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양태 견눈 일은 조선시대부터 제주도 여자들이 소중한 생계수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용돈이 꽤 돼서 이렇게 벌어서 집도 사고 밭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업으로 많이들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분양태라고 들어보셨죠? 고분양태요? 양태를 견눈 대나무가 얇고 많이 들어가는 양태를 고분양태라고 하는데요. 2002년에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고분양태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가 마실 가는 할머니도 계셨겠죠. 마을길에서 만난 할머니 모습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일하는 모습이에요. 언제 쉬시나요? 또 빨래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옷차림도 그렇고 머리에서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겨울인 것 같은데 찬물일 거 아니에요? 또 손이 얼마나 시립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이 사진 배경에 나무들과 언덕길이 보이는데 그걸로 봐서는 욕지 안쪽, 바닷가가 아닌 것 같고요. 사진 보시면 용촌수 물통의 할머니가 빨래감을 들고 가셔서 빨래하시는데요. 이 사진의 지형이 좀 특이하고 언덕 밑에 물통이 있고요. 잘 정비해놓은 것 같아서 지금도 이 물통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이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이 물통 어디신 것과 알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됐어요. 제발 아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빨래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 물통 어떻게 남아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사진도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만나볼게요. 아버지가 올레에서 만난 제주 할머니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뭔가 대화하는 사진 같고요. 자연스러운 표정을 포착하셨네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할머니 뒤쪽에 돌담이 보이고 길이 있는 걸로 봐서 올레에서 할머니 만나서 사진 찍은 것겠죠. 저 할머니 길을 걷다가 잠시 앉아서 쉬는 것 같고요. 이 사진 보시고 어떤 선생님이 저 바위를 쉼팡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쉼팡은 집주인이 길거에 큰 돌을 내어놓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심판을 만든 것은 집주인의 배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 볼 때 작은 단수도 꼼꼼히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교훈도 얻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어르신이 쉬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지만 아마 저것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잠시 숨고르러 쉼팡에 앉아계시는 사진이겠죠. 다음 시간에 또 제주 여자 어르신들의 어떤 사진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소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